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래닝 솔루션을 활용해 민첩성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김지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오늘 마련한 웨비나는 이 플래닝 솔루션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력이라든지 재무계획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비즈니스 민첩성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워크데이 코리아의 한윤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크데이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한윤영입니다 네 과장님 오늘 강의가 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먼저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그리고 고객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어데티브 플래닝의 많은 영역 중에서 인력계획 영역에 대해서 라이브 데모 그리고 상세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류응답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가량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추후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 작성에도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래닝 솔루션을 활용해 민첩성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관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좀 어떤 점에 중점을 좀 더해야 될까요? 가전님 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즈니스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많은 고객사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규제에 따라서 기업의 비즈니스 우선순위나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최신 디지털 기술들을 뭔가 우리 조직에 맞게 최적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같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워크데이에서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조직의 민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민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의 협업을 통해서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행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장 필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기업은 전사적 차원에서 갑작스럽게 변동된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워크데이에서는 좀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일을 좀 지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만약 회사에서 현재 스프레드시트라든가 기존의 개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워크데이에서는 이것을 정적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적 계획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었던 어떤 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분석과 보고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비즈니스의 복잡도가 커질수록 그 에러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보시는 화면처럼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 간의 연계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크데이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어댑티브 플래닝이라는 것은 이런 제약사항들을 해소하고자 현업의 입장에서 설계를 한 계획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쉽고 업무 프로세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IT라든가 HR 또는 재무팀에 한정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재무나 인력 계획 뿐만 아니라 영업에서 이제 포캐스팅이라든가 담당 고객사에 대한 어떤 세그멘테이션 마케팅에서 말하는 어떤 프로모션, 캠페인 계획 그리고 각종 운영 계획이라든가 IT 계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때 인력이라든지 재무, 영업, 그리고 운영, 마케팅 이런 기업 내 다양한 부서와 연계를 시켜서 전사적 차원에서 기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좀 더 보다 쉬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활용한 자세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 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제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도입하신 많은 고객분들께서 다음과 같이 기존 계획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무엇보다 전략적인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쉑쉑 같은 경우도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의 굉장히 대표적인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쉑쉑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엑셀이라든가 이런 스프레드 시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들이 좀 길었었는데요 어댑티브 플래닝을 도입하고 난 이후부터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행 산업에서는 글로벌 공유 숙박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초과 채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과도한 비용 부담이 좀 이슈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워크데이 고객이었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도입하고 난 뒤 실시간으로 인력 계획을 검토하고 채용 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반영을 해서 초과 채용을 방지하고 이런 부분이 오롯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많이 접하게 되는 이제 A380으로 유명한 에어버스라는 제조회사인데요 에어버스 같은 경우는 모든 인력 계획 업무의 엑셀 기반의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다차원 분석이 어려웠고 또 인력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팀별로 상이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협업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 비즈니스가 더욱더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엑셀로는 이것을 이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왔었고 어데티브 플래닝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재무, IT, HR 이런 여러 가지 부서 간의 협업 능력이 상상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인력 계획을 만들며 이런 계획 주기 역시 단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고객사는 레전드리 엔터타이먼트인데요 저희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자주 접하시게 되는 로고일 것 같습니다 레전드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재무 팀이 많은 엑셀 파일을 막 버전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시간적으로 좀 낭비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데티브 플래닝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사이클을 많이 지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서장분들한테 이제 권한을 주게 되면서 부서장분들이 직접 어데티브 플래닝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보고 실시간으로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에어버스 이런 사례들을 좀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하고 또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에 있어서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기능적 측면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좀 같이 이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은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예산 수립, 예측, 보고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능적인 측면에서 시트, 가정 리포트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마치 내가 엑셀에서 작업을 하듯이 원하는 만큼 계획을 수립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미리 예측되는 결과라든가 문제점들을 모델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변경하는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보고 자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계산식 그러니까 엑셀에 이미 만들어놨었던 그런 로직 같은 것들을 그대로 코딩 없이 손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크로스 팀 간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손쉽게 업무 순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이 앞서 보셨던 이렇게 다양한 고객 사례처럼 전사 차원에서 다양하고 빠른 모델링이 가능한 이유는 어데티브 플래닝만의 기술인 엘라스틱 하이퍼큐브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엘라스틱 하이퍼큐브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디멘전을 만들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떤 복잡한 코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드래그 앤 드랍과 같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처럼 과거 이제 엑셀에서 쓰던 배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신의 데이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데모를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인력계획 데모에서는 사실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인력계획에 대해서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먼저 인력의 수급을 확인하고 회사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인력의 수요를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한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 모델링을 해보고 영향도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필요한 기능들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정원 수요에 대한 계획과 모델링이라는 부분부터 제가 데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워크데이 이제 라이브 화면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워크데이 어두티브 플래닝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화면을 메인 화면으로 이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시보드를 가장 먼저 배치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력 지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평균 헤드카운트 추이라던가 분기별 정원 상태 또는 이제 월별 임금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워크데이 데모를 보셨다거나 아니면 워크데이를 사용 중인 고객분들이시라면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작업 중인 인력 계획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워크데이 어두티브 플래닝을 소개해드릴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모델과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인력 지표 분석이라는 데이터는 사실 작업 중인 인력 계획이라는 이 버전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것을 열어서 1차 인력 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1차 인력 계획이라는 것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방금 보셨었던 이 인력 지표 분석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이 버전에 맞춰서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사실 버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죠 그것이 장기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뭐 분기별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M&A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이것을 베스트 케이스로 만들고 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교를 해보고서 아 나한테는 이것이 가장 최적화된 버전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께서는 사용자가 원하시는 만큼 이 안에서 이렇게 버전을 만들어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다른 데이터도 한번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화 쪽을 가보게 되면은 직원들의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는 인재라는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S급 인재의 퇴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성과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인권 뭐 인력계획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비단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세일즈포스라든가 ERP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면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 한 곳에서 대시보드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데이터만 좀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별 임금 추이 리포트라는 이 데이터를 올해 초부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해 연말까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좀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가 4분기 마지막 12월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1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데이터가 총 나열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9월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드릴다운이라는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즉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1차원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데이터를 위치별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눌러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북미 지역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이 북미 지역을 제가 선택을 하고서 직무를 눌러주게 되면은 아 북미에서도 특히 영업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워크데이가 다차원 분석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댑티브 플래닝에서는 데이터를 놓고서 봤었을 때 1차원적인 면에서만 저희가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까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데이터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대시보드는 저희가 그냥 현재 시점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다면은 과거 시점을 놓고도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원하는 조직을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 수요에 대한 계획과 모델링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저가 만약에 이제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의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트, 가정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모델링과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트라는 것은 보시면 인력계획 뭐 탑다운 방식도 있고 뭐 현 직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로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모델링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 때 반드시 로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로데이터를 내가 편집하고 입력하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로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로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로직이 있을 거고 계산식이 있을 거예요 그 계산식과 로직을 구현해서 넣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넣는 거고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측한 결과가 나온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포트라는 것은 그러면 시트랑 가정에서 저희가 시나리오와 모델링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뭔가 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을지 또는 뭔가 이상 수치를 나타냈지 문제가 있을지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이 리포트를 이용해서 워크데이는 왓이프 분석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왓이프 분석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떨까 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리포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제가 데모를 통해서 천천히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연결회계, 워크플로우, 모델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씩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시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에 대한 수요를 이제 볼 거기 때문에 먼저 정원 목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정원 목표 시트로 가보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제가 1차 인력계획은 저희가 기본이 되는 인력계획이기 때문에 작업 중인 인력계획 버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2021년 저희는 7월을 한 9월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달 미래 시점이죠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각각의 직무별로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고 공급이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초과가 있고 부족한지 이런 데이터들을 나열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직무별로 보게 되니까 특히 지금 어떤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 쪽과 더불어서 고객 서비스 쪽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약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고객사가 더 많아진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데모 환경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객사가 더 많이 미래 시점에 늘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요 공급을 어떻게 관리할까 라는 측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인력가정 예측이라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력가정 예측으로 들어와 보게 되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목표 고객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목표 고객수라는 것은 저희가 오늘 데모 환경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대로 쓰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목표 고객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요 이 목표 고객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아래 보시면은 컨설턴트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또는 서비스 콜센터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지표를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따르게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약에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뭐 PM이라던가 다른 인력이 더 필요하다 또는 뭐 구매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늘어난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표들을 같이 끌고 와서 같이 모델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올해 2021년 9월달경에 고객사가 지금 현재는 15개만 저희가 적어놨어요 근데 올해 장사가 저희가 좀 잘 돼서 한 200개 정도 고객사를 더 저희가 확보할 것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되고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200이라고 고객사를 이제 값을 저장해놓고 요 값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시트가 렌더링을 통해서 값이 변동이 되게 되고 그 값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여기 서비스 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되어 있는 값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아까 200이라는 값만 저희가 15라는 값 이전에는 훨씬 더 이제 적은 값이었었는데 이 값이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조정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 로직을 이제 삽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럼 서비스 지원이 얼마만큼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로직을 넣어놨는지를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식 관리자라는 것을 열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계산식이 저희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뭐 스크립팅이라든가 어떤 코딩 언어를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저희가 더샘 뺄샘 나누게 하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로직을 넣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거다라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했어요 자 근데 시트들 간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이 정원 목표 값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한번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값들에서 공급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고객사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컨설팅 서비스 조직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 직무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더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이 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충원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외부 채용을 통해서 충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인사 이동을 통해서 충원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서 우리 내부 직원들 중에서 관련되어 있는 직무나 스킬을 가진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발할 것인지 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워크데이 어도티브 플래닝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드라이버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것들과 관련된 지표들을 같이 삽입을 해서 로직을 만들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정원 수요에 대한 계획과 저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시트 두 개로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좀 보여드려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어서 정원 공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는 지금 컨설팅 서비스에 어떤 컨설턴트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 대표 직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충원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옵션은 외부에서 채용을 통해서 충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시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저는 모집 중인 채용 공고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저는 글로벌 서포트 센터 그리고 북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고객사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벨을 지금 보시는 레벨에서 북미 지역 쪽으로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북미 그룹으로 제가 조직을 다시 바꾸게 되면은 지금 보셨던 모집 중인 채용 공고 시트라는 그 결과 값이 다시 한번 해당 조직에 맞춰서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해당 조직이 나와 있고 채용 공고가 어떤 건지 포지션은 무엇이고 이것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직무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들은 사실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에 있었던 데이터가 아니고요 워크데이 HCM에 있었던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자 그것이 의미가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조직을 드릴 다운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크데이 HCM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워크데이는 현재는 저희가 싱글 사인원을 통해서 워크데이 어데티브 플래닝과 워크데이 HCM을 연결해 놔서 이제 사용자가 두 번 번거롭게 뭔가 로그인해야 되는 과정을 저희가 줄이고 있고요 향후 로드맵에서는 하나의 워크데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방금 그래서 어데티브 플래닝에서 봤었던 그런 조직에 대한 내용 이제 직원들이 누구고 스태핑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자세히 보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한 액션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채용 공고를 만들어서 모집한다고 했었을 때 이 데이터가 다른 영역에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와서 이번에는 제가 리포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시트나 가정에서 저희가 계획과 어떤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 영향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을 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인력 영향 수준 분석이라는 것을 가보겠습니다 자 와리프 인력 영향 수준 분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트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모델링을 했었을 때 이 값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력 계획 버전과 비교를 했었을 때 문제가 있다 아니다 아니면 정상 범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글로벌 서포트로 센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글로벌 서포트 센터 북미로 다시 한번 바꿔서 이것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버전과 비교를 하고 싶은지를 이제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는 일단 1차 인력 계획이 오리지널 버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채용 공고가 저희가 아까 봤던 거에서도 9개 채용 공고가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작업 중인 인력 계획에서도 9개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9개의 채용 공고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채용 공고를 제가 좀 늘려 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좀 더 많이 인력이 필요해서 한 3개 정도 채용 공고를 더 낸다고 가정하고서 제가 만들어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채용 공고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값을 저장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었던 리포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을 다시 한번 돌려 볼게요 자 리포트를 돌려 보게 되면은 아까 9개였던 채용 공고 값이 12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니까 4개의 변동 값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보게 되면 변동률도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영향도입니다 자 영향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채용 공고 쪽에 그리고 뭔가 헤드 카운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뭔가 느낌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로직입니다 해당하는 조직에서 우리는 이 값이 이상으로 초과하게 되면 뭔가 이상 수치야 아니면 정상 범위에 있어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 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원하시는 대로 다 여기다 입력을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로직을 자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채용 공고가 변동됨에 따라서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변동이 될까라는 것도 같이 맵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급여 임금이라든가 복리후생 비용, 주식 비용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는지도 같이 원래 버전과 비교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저희는 지금 데모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우리가 변경해야 될까라는 것을 분석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콜센터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에서 상주하시는 직원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뭐 콜센터에서 지원해야 되는 콜 횟수가 얼마만큼 조정이 돼야 되는지 이런 값들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리포트 안에다가는 와리프 분석을 통해서 원하시는 로직을 삽입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모집 중에 이제 채용 공고 쪽에서 데이터를 봤었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뷰에서 그럼 전체 직원 리스트를 놓고서 한번 제가 좀 판단을 해볼게요 자 다시 시트에서 저는 현재 우리 모든 직원들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채용 공고 쪽과는 다르게 저희가 뭐 직원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직원 유형이라든가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입사해서 퇴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직원들에 대해서 퇴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퇴사 날짜 지정해 주시고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까지도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 값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그럼 몇 명이 퇴사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들도 모델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보고 계신 이 데이터들도 다 워크데이 HCM에서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라는 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인력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옵션은 외부 채용을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 해당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을 데려온다 그래서 발령을 통해서 충원하는 경우는 어떨지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트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재편이라는 쪽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저희가 봤었던 레벨이 어떤 특정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최상위 레벨에서 해당하는 시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편이라는 시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각각의 지역별로 해당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021년 9월달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해당하는 직무를 가진 직원들이 어떤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여기서 데이터를 제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캐나다에 있는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역 쪽으로 한번 직원들을 한번 발령을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이 완료가 되고 자 한번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유입 정원 쪽에다가 제가 샌프란시스코로 4명이 오고 벤쿠버에서 4명이 나간다라고는 값을 이제 제가 만들어 놓고 이 값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을 저장하게 되면은 각각의 지역별로 있었던 이제 인건비라든가 감소율 이런 값들도 자동으로 다시 또 조정이 되게 되고요 이 해당 시트와 맵핑이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리포트들도 같이 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발령 작업을 함에 따라서 다른 영역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서 리포트로 돌아가서 이번에 와리프 분석에서 위치별 재편비용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위치별 재편비용이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4명의 직원들이 오고 가고 이것이 이제 변경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변동률이 몇 퍼센트인지도 이제 볼 수가 있고 해당하는 인건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아까 저희는 샌프란시스코와 벤쿠버 영역 쪽을 이제 변경을 했었죠 거기에 따라서 몇 퍼센트가 이제 변경이 됐는지 이 값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재편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발령을 보냈을 때도 외부 채용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와리프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해당하는 값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인력과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계획하고 모델링하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려 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액티브 대시보드 그리고 프로세스를 통한 계획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시트로 보여드리고 리포트로 보여드리고 막 대시보드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 어 막 시트 갔다가 리포트 갔다가 다시 또 시트 갔다가 이렇게 작업하라고 하면은 아 나는 그냥 엑셀로 할래 라고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티브 대시보드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이어서 프로세스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는 아까 맨 처음에 좀 보여드리긴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탑다운 방식으로 인력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굳이 액티브 대시보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값을 넣게 되면은 보고 계신 대시보드에서 그 값이 변경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인력 계획 화양식이라는 대시보드에 와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정일이 언제니까 언제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뭐 검토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세요 라는 것을 저는 첫 번째 탭으로 구성을 했고요 인력 수요 쪽을 가보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데이터예요 사실 시트에서 봤었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값을 제가 변경하기 위해서 조금 조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는 인력 수요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얼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추위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과거부터 미래 시점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직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직무가 더 많이 필요하고 공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인력 수요라는 시트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값을 제가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값에 따라서 같이 바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 값을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시트를 저장하게 되면은 왼쪽에 방금 이제 변동되는 것을 보셨죠 인력 수요라든가 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대시보드 안에 있는 분석 리포트들이 같이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뭔가 시트를 오고 가고 하실 필요가 없이 자 인력 공급 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시면은 아까 저희가 외부 채용에서 뭔가 채용 공고를 더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추가를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값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는지를 보시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했었던 내용들이 초과 부족 어떤 정상 수치 안에 들어오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해당하는 이제 분석 리포트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대시보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에 따라서 변동되는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려 봤는데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인력 계획을 하는 것은 워낙 기본적인 방식이지만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인력 계획을 짜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굉장히 좀 비전을 걸고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든가 사업이 있어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사전에 뭔가 좀 여기에 해당하는 스킬을 가진 직원들을 확보해두고 싶으실 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직무를 가진 직원들을 사전에 좀 트레이닝 시키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장기 인력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대시보드는 저희가 장기 인력 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장기 인력 계획에 맞춰서 제가 쓰고 있었던 버전도 장기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버전에서만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좀 내려보시게 되면은 현재 우리 회사의 어떤 헤드 카운트에 대한 추이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그냥 사업 계획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년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런 직무들이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3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인력을 좀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분석 리포트도 보실 수가 있고 그 아래 이것에 대해서 로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로데이터는 아까 제가 이제 시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시트에서 여기서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력 조정이 필요해요 자 이것도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 놓을 수도 있고 뭐 근무 위치 간의 인력 스킬 계획이라든가 다양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채용을 한다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뭐 직무를 더 충원해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안에서 이제 값을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값을 변경하고 이것도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시트가 저장됨에 따라서 아까 위에 보셨었던 데이터들도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장기 인력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원하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해당하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충원하고 더 늘려야 되는지 그 값을 업데이트함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리포트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 전문성 분석이라는 것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만들어졌던 사업 계획에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가 3년 있다가 한 어떤 스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분석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과 관련된 스킬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3년 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충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각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인력 계획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장기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력 계획을 짤 수 있는지도 한번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런 워크데이 어더티브 플래닝에서 협업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희가 방금 봤었던 뭐 대시보드, 시트, 리포트, 가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자 프로세스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산 수리 프로세스도 있고 분기 인력 계획, 장기 인력 계획 우리가 애자일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리소스 계획을 짤 것인지 자 여기서 저는 글로벌 서포트 센터 인력 계획이라는 것으로 가볼게요 자 글로벌 서포트 센터 인력 계획이라는 것으로 와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타스크처럼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봤었던 시트들이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해당하는 사업부에서 글로벌 서포트 센터라는 사업부의 담당자가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우리 지금 사업부의 부서 인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이라든가 급여 인권, 인건비라고 관련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해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라고 메모를 추가하게 되면은 같은 담당자가 이제 들어와서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아 어느 영역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만약에 완료가 됐다 나가면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대시보드 역시 이 프로세스 안에다가 그냥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대시보드로 이동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아까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안에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외부 채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자 그것 역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바로 여기서 만드셔가지고 바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모든 포지션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해봐서 마지막으로 what if 분석 리포트까지 같이 넣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what if 분석 리포트까지 오시게 되면은 앞서서 제가 작업했었던 모든 내용의 토대로 그 결과 값을 이런 식으로 1차 인력 계획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그 확정된 인력 계획 데이터를 저희는 다시 한번 이제 상위 조직 뭐 예를 들어서 HR 쪽이라든가 다른 재무팀에다가 넘겨야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계획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 개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부서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서는 다시 한번 편집을 한다거나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확정된 데이터를 원하시는 이제 뭐 워크데이 HCM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소스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어떤 채용에 대한 작업을 한다거나 보상에 관련된 작업을 하신다거나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봤었던 이런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어떤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었던 어떤 버전이라든가 레벨이라든가 어떤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전부 다 직접 수정을 하시고 편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적인 부분까지도 모델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협업을 쉽게 하고 어떤 식으로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30분가량 과장님께서 데모를 쭉 해주셨는데 거의 뭐 데모 이상을 뛰어넘는 교육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히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데모를 보면서 일단 what if라는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타사에서는 조금 아마 하기가 어려운 기능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솔직히 조금 놀라웠거든요 그 정도까지 어떤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비 IT 전공자인데도 굉장히 UI라든지 이런 UX가 좀 쉽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제가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굉장히 UI라든지 UX가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이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아마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네 한 15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지금 남겨진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또 발표와 또 연관된 그런 질문들을 좀 뽑아서 이제 좀 답변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쭉 설명해 주셨던 이 워크데이 어댑틱 플래닝을 이용해서 좀 앞서 발표해서 민첩성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 민첩성이 확보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민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좀 강조하는 부분이 의사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아까 이제 데모에서도 보셨지만 워크데이 어댑틱 플래닝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보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 임팩트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결과가 맞는지 아니면 뭔가 이상 범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델링을 만들어보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끌고 와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민첩성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데모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이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과 기존 엑셀을 좀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네 제가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나면 항상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에서는 오피스 커넥트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엑셀에서 워드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 오피스 커넥트를 이용해서 엑셀에서 곧바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에서 어떤 리포트를 만들었다 피버 차트를 만들었다 그 데이터를 그대로 또 어댑티브 플래닝에서도 쓰실 수가 있고 데이터 역시 싱크가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클릭 한 번으로 이것을 다 연동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엑셀의 그런 양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데이터 양하고는 전혀 제한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 한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보셨던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이 한국어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버전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인헨스를 해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보셨던 라이브 데모에 있었던 그 번역 수준이 지금 1단계가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저희 한국 번역팀에서도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글로벌 팀과 이것을 인헨스를 해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안에 있었던 어떤 리포트라든가 어떤 모델링에 있었던 값들은 레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만큼 다 번역을 직접 하실 수도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당장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한국어 지원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최근에 AI와 관련된 가장 또 핫한 이슈가 이제 머신러닝이 되겠는데 이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에서 이 머신러닝 관련된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워크데이 오늘은 제가 데모에서 좀 보여드릴 수는 없었었는데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에는 인텔리전트 플래닝이라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텔리전트 플래닝에서는 과거에 내가 만들었었던 그런 계획이라든가 모델링을 계속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을 때 아 이것이 우리 과거 버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뭔가 이상 수치가 발견이 된다 어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지 이런 것들을 디텍션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알림을 준다거나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거나 값을 이렇게 가장 최적화된 값을 제안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례거든요 어떻게 좀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데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현재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현재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5,400개 이상의 기업에서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도입해서 현재 적용해서 쓰고 계시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뭐 에어버스나 뭐 그런 회사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 포춘에 있는 기업들에서도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과 워크데이 HCM을 연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밸류를 가져가고 계십니다 네 뭐 앞서 발표 때 이 사례로 뭐 그 에어버스라든지 이제 에어비앤비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긴 했는데 이제 뒤에 조금 이제 합류하셔가지고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나 에어버스나 아니면 뭐 레전더리라는 저희 필름사 이제 영화사 같은 경우도 공통적이었던 점은 과거에 엑셀 기반으로 워낙 이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스프레드 시트라든가 이제 개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하시는 이제 재무 데이터 HR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데이터들을 끌고 와서 계획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전부 다 수작업이었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한 주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그 계획을 확정하려고 해도 이 데이터가 정말 확실한 데이터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합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데티브 플래닝을 도입하고서 1차적으로는 이 주기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밸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이륙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은 권한을 좀 많이 이양을 하게 됩니다 매니저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개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재무팀이나 어떤 HR에서 몇몇 사람들한테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한테도 권한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직접 대시보드나 이런 리포트에 들어와서 보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좀 많은 밸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서장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만 있으면 권한만 있다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똑같이 HR이나 IT 그런 어드민 분들한테 주는 권한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께서만 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려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보시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런 기능은 굉장히 조금 의사결정권자들 입장에서는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 질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보통 이제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일단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라이닝이 모든 부서와 이 전사적 차원으로 연동이 돼서 하나의 플랫폼 상에서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든 부서의 데이터들을 연결을 하려면 아무래도 구축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구축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은 이제 저희도 워크데이 제가 발표를 가거나 해도 항상 이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고객분들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싶은지 계획을 만들고 싶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에요 다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8에서 12주 정도를 기본적인 구축 기간으로 잡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에서 12주면은 뭐 두세 달 정도? 네 굉장히 빠른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계획을 플래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축까지가 두세 달이면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한 그런 뭔가 강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다만 이것은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디펜던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 계획을 만들고 모델 시나리오를 쓸 거예요 라고 하시면 저 정도 기간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좀 우리나라 대기업처럼 좀 복잡하게 뭔가 로직을 다 담고 싶다 하면은 그것은 좀 상이하게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기업마다 또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들 고민하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이 부서마다 사용하는 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 솔루션에서 데이터들을 또 가져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외부 솔루션과도 좀 연동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 번에 어느 정도 양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한 그 모델링이 또 가능한지도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항상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데티브 플래닝은 기본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템플릿을 맞춰서 맵핑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인테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자동으로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API의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고 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소스 시스템 그러니까 외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 영역에는 뭐 오라클도 있고요 넷스윗도 있고 SAP 뭐 세이지 인텍 그리고 또 뭐 MS 다이나믹스 세일즈포스 이런 외부 다양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객께서 가지고 계신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가 어떤 HR, CRM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데티브 플래닝에서 어떤 데이터 볼륨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게 저희는 어데티브 플래닝이라는 솔루션이 말 그대로 솔루션이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운영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운영적인 분석보다는 어떤 정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분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수준에서 호스트 센터라든가 어떤 조직 레벨에서 분석을 말씀드린다고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발표해 주셨던 데모 때도 인력 계획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주셨는데 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 인력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 어떤 스킬셋의 인력들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 워크데이 애널렉틱스에서는 스킬셋별 인력 충원에 대한 인사이트도 혹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까 보셨다시피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에 있는 그 데이터는 워크데이 HCM에서 저희는 오늘 가져온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워크데이 HCM에는 기본적으로 스킬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장기 인력 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려 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었을 때 한 3년 있다가는 이런 스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 해당하는 스킬들에 대해서 수요 분석 그리고 공급 분석을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이 정도로 인력을 늘림으로써 어떤 스킬들이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바로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데 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전사 수준 계획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경우에 혹시 사전에 검토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 이거는 조금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요새 많은 고객사에 제안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제안하는 과정에서 그냥 데모라든가 이런 간단하게 몇 가지 프로세스만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사 수준에서 이제 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PI라든가 그 과정에서 검증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워크데이 차원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과거처럼 데모 몇 번 보여드리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현업 담당자 분들을 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부서별로 어떤 페인포인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데모라든가 어떤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적합한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 드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구축 단계에 들어와서도 저희가 이제 자체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담당자별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서 구축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좀 하나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기업 문화라든지 근무부서 환경에 따라서 인력과 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이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통해서 어느 레벨까지 좀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변화 효율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셨거든요 네 이런 질문 저도 좀 처음 받아본 질문인데 근데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효율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가는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나 다양해요 내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스트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로 만들고 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건 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딱 여기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후에 시뮬레이션과 오차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 작업은 굉장히 많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회사에서 이미 쓰고 있는 로직이 있어요 아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모든 로직들을 그 리포트에다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차와 관련해서는 엑셀이랑은 저는 절대 비교 불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데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인텔리전트 플래닝을 이용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와 계속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뭔가 이상점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엑셀 과거 엑셀과는 조금 더 차별화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오차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과장님 발표를 비롯해서 질문 답변까지도 거의 답변 보시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힘없이 답변을 쭉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사실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오쇼TV 같은 영향력 있는 채널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었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사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은 항상 말씀 주시는 페인 포인트 중 하나가 인력 계획이 너무 힘들어요 항상 전날 막 밤새셔야 되고 엑셀은 너무나 많고 IT에서도 너무 고생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 워크데이 어댑티브 플래닝은 이런 페인 포인트를 밸류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자 한국 시장에 좀 이제 진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좀 국내 고객사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좀 더 다양한 채널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플래닝 솔루션을 활용해 민첩성과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 중인 많은 시청자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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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